여전히 저는 잠바는 겨울용 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가방 무거워 보인다고 하또님은 낚시대에다가 낚시 가방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25kg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17kg 근데 또녀님은 배 말미 괜찮은가요? 저는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완전 추울 것 같아서 임신되었었는데 아 저요? 이런 배는 괜찮은데 낚시배는 힘들어요 낚시배는 저희 항상 텐트죠 캠핑방송이다 보니까 텐트에서 잡니다 낮에는 낚시하고 밤에는 캠핑 즐기고 해야 되겠죠 차로 가면 어떻게 편하지? 그치? 오토캠핑에 차로 갈때는 편하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들어가야 돼? 가까운 거리 아니야? 배 오고 있어요 여러분 배낭이야? 얼마나 걸려? 금방이래 금방 무인도다 완전 진짜 무인도다 무인도 무인도 아무것도 없어 텐트 친 사람 있다 오빠 여기 왔습니다 왔다 여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우와 그냥 모래바랑이야 이런 데 처음이야 우와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요 우와 아 귀엽다 여기 치사 가능하냐고? 뭐 무인도 이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녕 안녕 무인도 즐기고 있다 귀여워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여기 따라오고 있어 야 나 너 주인 아닌데 다리가 짧은 강아지 있잖아 어? 이거 뭐야 시체야? 시체야?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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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야 너희 그저 땅 묻어주려고 땅 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멀리 가지 마자 여러분 돌고래 오빠 여기 무섭다 벌새부터 시체 봤어 얘가 물깨입니까? 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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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깨야 우리 간다 그만 파고 놀아라 야 완전히 열심히 파고 있어 완전히 열심히 파고 있어 살쾡이 묻어주려고 파는 거래 아 루루님 어서와요 살쾡이 뭐야 근데 고래같이 생겼데 쟤가 살쾡이야? 살쾡이라는 고래가 아 고래가야? 가자 오빠 우리도 빨리 땅 잘 파 땅 잘 파고 있어 우리 간다 오빠 여기 누가 떠밀려 왔나봐 쓰레퍼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사람 빠져 죽는 사람도 있겠지 무섭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개집 맹그는 중 필받았나보다 그 땅 파기 우와 사승몽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같이 온 개예요 여기 누구야 사람들 같이 따라온 개예요 모양이 모습이 귀엽죠 낙석 낙석 적금금지 물이 그렇게 여기까지 온다는 소리네 다 젖어있네 물이 엄청 물이 엄청 와 물이 엄청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게 많이 들어오네 낙시 금지 자연보호 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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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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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낙시가 아니라 낙석 시청자 대비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오스타라로 피테 Beer 피테쿠스가 살던 흔적을 에fight 산만경경의 오스테레일로 피테쿠스가 여기서 우물을 판거죠. 승봉도 아니고 사슴봉도. 무인도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랑 틀린거 아까. 아까 맨 처음에 도착지가 승봉도고 지금 사슴봉도라고 배타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아 여기가 빽빽히는 유명한 섬이래. 왜 그래? 아 그래? 글쎄요. 한 바퀴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여기 초록색 텐트는 이모가 있는 곳이구요. 그냥 이렇게. 이거 좀 좀 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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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로운 낚싯대 개봉하겠습니다 빰빠라빠빰 빰빠빰 빰빠빰 닉스팟 닉스팟 루어입니다 루어입니다 제이스컴퍼니꺼 신상입니다 새로나온거 새것입니다 새것 오 발음 많이 듣다 루어입니다 다 먹자 반갑습니다 선량님 어서오십시오 정리하고 승봉도로 넘어갑니다 승봉도로 택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 다 채웠습니다 배 이미 떠났다고요? 이제 1분이야? 1분 남았다고? 전화해봐 오빠 저기 배가 한 대가 있긴 한데 저 배인가? 가는 것 같은데 걸어가는 시간도 있어서요 바람 장난 아니네 뭐래? 어? 다 왔다고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저 배야 그럼? 배 시간 딱 맞아 지금 아까부터 30분 됐다고? 어머 잘 놀다가요 네 수고하세요 저 배 낚시배라고? 서상 개인 배로 옮는 개인 배 아 지금 오고 있는 배야 저 배야? 지금 오고 있대 여러분 아 살았다 아 오고 있는 배래 아 살았다 오고 있어 지금 지금 오고 있어 우리 늦지 않았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저기 들어오는 배 하나 보이죠? 오고 있어 아 여기 관광객분들 이제 태우려고 오신 거예요 다행히 안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딱 맞춰서 왔다 큰일 날 뻔했다 인원이 겁나 많다고 이렇게 많아야지 저렴하고 둘만 있으면 10만원이에요 아 이제 앞쪽에 앉자 앞쪽에 앉자 앞쪽에 앉자 아냐아냐 아냐아냐 다 오신 거야? 네 네 네 네 네 이대로 구부러 가나요 아 아 출발 너보면 지금 여기서 몇 분 걸리라고 아 탈출하기가 너무 좋아 아 시간도 봐줘요 지금 시간 몇 분이지? 지금 시간에서 소홍도까지 몇 분 걸리라고 보자주시면 아 어 아 아 아 천천히 내리세요 조심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이게 아 아 아, 네.